.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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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테이블에 토스트 하나 추가 있습니다. 1번 테이블에 토스트 하나 추가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이것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그리고 일단 이건 서비스로 하나 드릴게요. 많이 추우시죠? 더 추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따뜻한 데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사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만큼 귤 다 따가셔도 돼요. 어떻게 할래서. 우리 집 귤 농사는 안 돼. 아 귤 농사하세요? 그러면 뭐. 그래도 이거 한 번으로. 이걸로 할까요? 이거는 5천 원입니다. 아 네. 그러면 두 개 할까요? 하나. 하나만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카드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네. 네. 많이? 맛있어? 마늘? 네. 아니, 저가요? 응. 귤? 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시는 분들... 나 방금... 5천 원. 추워서 귤을 안 따시더라고요. 그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걸 사시면 여기서 귤을 마음껏 따서 가져가시면 돼요. 와우!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드리고... 여기 6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아, 이것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판매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또 에코백. 콜! 이거요? 이거는 5천 원이고요. 이거는 만 원인데요. 만 원인 이유가 여기 감귤밭에서 여기서 마음껏 귤을 다 따가셔도 돼요. 지금 저녁인데 따가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우와, 대박.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도 한 장 넣어드립니다. 가방 하나에 사진 한 장. 감사합니다. 두 개 주세요. 두 개 드릴까요? 네. 일단 이렇게 사진 한 장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귤 먹을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혁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있구나? 많이 따가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들어오네? 그러니까. 네, 콧백으로 4개. 아, 4개요? 아, 네, 네, 네. 이렇게 콧백으로 5개 주세요. 5개요? 이거 5개요? 아니, 하나로. 5개의 5만 원 결제해드릴게요. 8부! 그냥요? 아, 그냥요?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절대 강요 아니고요. 이게 여기서 정말 많이 따가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똑 하면, 너무 쉽죠? 정말 쉬워요. 그럼 하나 할까? 에코백을 할까요? 에코백이요? 에코백이요.